안녕하세요 전미가 간다. 탐해복 해불포차라고 써있는데 이곳에는 점심특선을 파는 것 같아요 콩나물밥, 해물칼국수 두가지 다 해주는데 한치, 비빔, 칼국수, 파전, 물회를 만원에 저렇게 많이? 와 신기해요 감각이라는 퓨전 요리 주점인데 저는 잘 안가는 그런 곳이에요 딱새우의 해물 크림나베 아 저는 이 나무 좋아해요 나무,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와 저는 나무가 있으면 제 발길이 이렇게 갑니다 나무가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가지게 되더라구요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은학귤랑, 은학농장은 임대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제주 김만복 음식점이 있네요 제주 대표 주상절리가 이쪽에 있구요 산방산이 있고 모슬포항이 있어요 감사합니다